안녕하세요 정사공 프로입니다. 술집은 제일 중요한 게 분위기, 맛, 가격, 친절 이 네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네 가지를 다 한꺼번에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 네 가지를 다 한꺼번에 잡는다면 아마 그 가게는 대박을 칠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주인이 봤을 때 분위기, 맛, 친절, 가격이 만족한다고 한들 오시는 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섭렵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네 가지를 다 잡는다는 것은 그 동네에서 1등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 1등이 된다는 것은 그 동네를 거의 다 장악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독보적인 술집이 되는 거죠. 분위기는 사실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가 더 좋은 술집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상권에서 많이 있는 연령대를 분석을 하셔서 분위기를 꾸미셔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20대 학생들이 많은 곳이면 음악도 크게 틀어야 되고 조금 더 시끄럽고 오픈된 공간에서 칸막이가 없는 그런 공간에서 장사를 해야 훨씬 더 학생들이 모이기가 쉽습니다. 학생들은 술을 먹다가도 헌팅도 많이 하고 주변에 여자들끼리 남자들끼리 오는 테이블을 흘끼들끼리 잘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인도 조금 센스 있고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도 조금 센스 있게 같이 또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장님이면 훨씬 더 좋습니다. 엄청나게 시끄러운 분위기에서 떠들면서 술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30대에서 50대까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은 그런 상권이라면 오히려 조금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가림막이나 칸막이나 그 다음에 파티션 같은 거를 둬서 조금 편하게 술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유도를 해줘야겠죠. 자리도 그렇게 좁지 않고 조금 더 크게 마련을 해서 주부님들이나 그 다음에 덩치가 있으신 아저씨들이 와서도 크게 무리 없이 술을 드실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마련을 해줘야 됩니다. 너무 원론적인 얘기긴 한데 실상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맛은 분위기보다 훨씬 더 사람마다 더 많이 의견이 갈리는 부분인데 일단 평균만 하시면 됩니다. 술집은 맛 때문에 가는 경우보다 분위기 컨셉 때문에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맛은 아예 맛이 없을 정도만 아니면 괜찮아요. 물론 맛을 좀 더 높이 끓여 올려서 안주에서도 만족감을 주면 좋겠지만 맛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분위기나 컨셉에 좀 더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 친절은 이 서비스업에서는 가장 생명이라고 할 수 있죠. 일단 사장님부터 친절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밑에 직원들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이 보고 배우는데 친절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인간미가 넘치는 친절입니다. 그리고 절제된 친절이고요. 손님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친절입니다. 이런 것들을 말로 설명하자면 굉장히 길고 제가 책에서 읽었던 것만 정리를 해도 많기 때문에 영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느꼈을 때 아 저 사장님은 굉장히 인간미가 있구나. 그리고 저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좀 더 좋은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 너무 손님과 많이 친하게 지내다 보면 오히려 더 반감의 요소가 생기고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친절하고 좋은 응대로 항상 맞아주시는 게 오히려 손님하고 호영호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적인 부분은 쉽게 생각하면 어린 친구들이 있는 상권은 조금 가격이 낮고 그 다음에 박리다매로 해야 되는 게 맞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있는 곳은 고마진으로 하는 게 맞는데 그만큼 음식의 퀄리티가 있어야겠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나이 어린 친구들이 있는 그런 상권에서도 비싼 가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서도 굉장히 핫한 곳이 있는데 아직 저는 가보질 못했는데 항상 생겨나면 제가 가보긴 하는데 오픈이 지나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는 가보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오픈했을 때는 굉장히 바쁘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 받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어떤 평가가 안 되어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많은 상권임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조금 높게 설정되어 있고 안주가 굉장히 고퀄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가격은 앞서 말씀드린 학생들이 많은 데는 조금 저렴하고 박리다매 그 다음에 나이 때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대략대가 조금 높지만 퀄리티가 있게 그리고 고마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드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짧게 분위기, 맛, 그리고 친절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사실 얘기로 하자면 굉장히 길죠. 한 시간, 두 시간도 더 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냥 한 챕터씩 해서 분위기는 분위기 따로, 맛은 맛 따로, 가격 따로, 친절 따로 이렇게 해서 영상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찍다 보니까 저 혼자 계속 산으로 올라가서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데 30분을 넘게 떠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조금 더 제가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서 영상을 찍어서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